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 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23장 이어집니다. 마커스가 비서에게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을 때 서둘러 지출 품위서를 검토해서 병원장에게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지시하고 있을 때 로라가 복도에 나타났다. 그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게 웬일이야? 그녀를 보고 그가 말했다. 그의 어머니보다도 그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그의 비서는 둥근 안경태의 너머로 그를 흘끗했다. 그 표정에는 비난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바빠요 지금? 로라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마커스가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어? 평소보다 많이 바쁘지는 않아. 기분 좋아 보이는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표시가 나요? 어? 약간. 기분 좋아요. 로라가 인정했다. 테드와 얘기를 했어요. 그가 린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웬들과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 테드가 어젯밤에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꿈을 꿨대요. 꿈에서 스스로 알아낼 뻔했더라고요.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나도 기쁘군. 마커스가 책상 위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서류들을 옆으로 치웠다. 정말 안 바빠요? 응. 전혀.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커스. 다행이야. 당신도 이제 이야기의 일부예요. 나한테서 벗어낼 수 없어요? 그녀가 윙크했다. 마커스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군. 하지만 책을 쓸 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맥헤이를 우리 병동으로 옮기기로 한 우리의 작은 거래에 대해서는 쓰지 말아줘.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당신을 내 이상한 계획에 끌어들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만 하려고 온 거 아닌데 지출 품위서 작성을 방해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마커스가 옆에 쌓아놓은 서류를 가리키며 로라가 말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 먹을래요? 음 물론 좋지. 좋아요. 7시 괜찮아요? 어 7시까지 갈게. 언니한테 월터 데려가라고 할게요.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사촌 누나들하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다 해주니까. 마커스는 당황해서 즉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이거 데이트인가? 로라가 일어섰다. 내일 만나요? 일하라고 놔주는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한 번 더 웃어 보이고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온 로라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렇게 초대하는 건 좀 짓궂은 짓이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커스는 일과 관련된 또 다른 부탁을 예상했을 터였다. 저녁 먹으러 오라는 초대가 아니라. 클라우디아가 로라의 장난 깨어린 표정을 보고 경계하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로라는 즉시 냉정을 되찾고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자리를 떴다. 파트 3 24장 월터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배낭과 신중하게 고른 장난감이 든 또 하나의 가방을 옆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는 6시는 돼야 데리러 오기로 했지만 월터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디디 이모가 일찍 올 수도 있잖아. 사실 월터는 디디 이모와 그레이스와 미셸 두 누나들이 있는 이모네 집을 제외하고는 다른 집에서 심지어 아빠 집에서도 자본 적이 없었다. 월터의 아빠는 아들을 위해 침실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로라는 배낭과 가방을 꽉 붙들고 초인종이 울리기만 하면 튀어나갈 태세로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다. 제 아빠를 기다릴 때에도 똑같이 저렇게 앉아서 기다렸다. 제 아빠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는 습관이 월터의 자긍심을 해치는 게 분명했다. 전남편을 경멸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로라는 생각했다. 이모 와 엄마? 로라는 월터 옆에 앉아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물론이지. 월터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월터는 엄마가 입은 원피스와 화장한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다. 월터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커스 아저씨가 엄마 남자친구야? 로라는 무척 웃기고 귀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월터의 얼굴이 사뭇 진지한 것을 보고 표정관리를 했다.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커스는 엄마 친구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월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월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원피스 입었네. 예뻐? 응. 월터는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아빠한테는 여자친구 많아. 마커스 아저씨는 엄마 남자친구인 것 같고. 그레이스 누나도 남자친구 있지만 그건 비밀이야. 디디모는 몰라. 당분간은 엄마한테 남자친구는 없을 거야. 남자친구가 생기면 너한테 알려줄게. 알았지? 월터는 허락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디디가 도착했다. 월터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짐을 들고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이모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어서 이모를 놀라게 했다. 응. 내 사랑하는 조카. 잘 있었어. 디디가 월터를 꼭 끌어안았다. 이모 안 오는 줄 알았어. 누나들도 같이 왔어? 집에서 너 기다리고 있지. 이모가 먼저 들릴 때가 있었어. 디디는 월터를 끌어안은 채 아이의 어깨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로라가 차려입은 걸 보고 입모양으로만 우아하고 말했고 로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자, 월터 빨리 가자. 미셸 누나가 너 언제 오느냐고 아침부터 물었어. 안녕, 엄마. 월터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월터가 다가오자 로라는 쭈그리고 앉아서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 디디는 월터가 등을 보이는 때를 이용해 로라의 원피스를 가리키며 엄지를 척 들어 올렸다.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로라가 말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 너도. 디디가 월터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대꾸했다. 로라는 앞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앰버스 거리를 달려 사라진 뒤에도 1, 2분 정도 그대로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요리가 어떻게 돼가는지 살폈다. 얼렁뚱땅 만들 수 있는 비트와 감자를 곁들인 로스트 비프를 만들고 있었다. 그 요리의 유일한 단점은 5분에서 3시간 이상 구워야 한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되었다. 마커스는 제 시각에 도착했다. 가져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와인을 로라에게 건넸고 그녀의 원피스를 칭찬했다. 그 자신도 드레스 팬츠에 린넨 재킷을 입고 로라가 처음 보는 멋진 회색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어디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미리 경고하는데 내 경쟁력은 요리가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요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이리 와요. 요리가 끝날 때까지 우선 와인 한 잔 해요. 식탁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 앉는 대신 거실 소파로 가서 한동안 한담을 나누었다. 월터 이야기도 하고 병원 얘기도 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영화로 흘러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커스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그가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화제로 최근에 헤어진 카르멘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됐다. 어찌됐든 그가 로라에게 호감이 있는 것은 분명했고 그녀는 통찰력 있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방 안의 코끼리라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결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로스트 비프는 훌륭했고 마커스는 그 순간을 즐겼다. 로라가 구운 비트를 포크로 찍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동안 요즘 안 지나서나 네 생각뿐이었다고 성급하게 고백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음... 제 일주기에 관한 조고 읽어봤는데... 마커스는 로라가 이메일로 보낸 원고 얘기를 꺼냈다. 갑자기 로라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어땠어요? 어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 마커스가 말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얘기하면 이렇게 금방 자신감이 생기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대단히 흥미롭더군. 이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당신의 그... 집착에 대해서? 마커스가 껄껄 웃었다. 헌신과 열정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환자권에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우선 당신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말부터 해주고 싶어. 환자의 시각에서 풀어가는 거... 아주 적절해 보여. 각각의 주기가 테드한테는 현실이었잖아. 나중에 그 주기 대신 이번 초기 몇 달간의 그의 모습을 제3자가 설명한 방식도 매우 유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당신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떠올랐어. 로라의 눈이 커졌다. 그게 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다 부엌으로 옮기게 도와줘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죠. 나는 내가 잘 알아요. 중간에 멈출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커스가 우려했던 점이었다. 음, 좋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음식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고 중간에 마주치고 비껴가기도 했다. 마커스는 날마다 이렇게 신뢰하는 상대와 일상의 의식을 치르는 것을 꿈꾸었다. 그는 한기를 느꼈다.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가 준비되자 그들은 거실로 돌아갔다. 아, 제 1주기가 완벽하고 밀폐된 주기라는 당신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해. 웬델은 테드가 자신에 대해 혐오하는 모든 걸 대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웬델을 죽이기 위해서 웬델과 자신을 분리시킨 것은 합당해 보여. 우리가 블레인의 집에서 스티커를 확인한 이상 이 주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모두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거야. 맞아요. 로라가 동의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현실에서 갈라지는 순간이 언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인지 어떤지 보자고. 그 지점이 분석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테니까. 로라는 두 손으로 커피컵을 꽉 쥐고 열중해서 듣고 있었다. 우선 자살부터 시작하자. 젊은 린치가 끼어들어서 유창한 원변으로 제안하는 부분. 거긴 쉬워. 테드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자살을 원했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그를 방해하고 나선 거지. 정말로 린치일 수도 있고. 테드가 기억하는 게 아닌 뭐 완전히 다른 이유로. 린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테드가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해요. 다음은 블레인 살해. 테드는 블레인의 집에 가서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스티커를 봤어. 분명히 블레인을 죽이려고 간 건 아닌데 갔던 건 틀림없어. 그 스티커를 우리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잘 들어맞지 않는 게 그 부분이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테드가 훨씬 이전에 예를 들어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 스티커를 봤다는 가능성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블레인이 나중에 그 집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걸 테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지적이야. 그 스티커와 블레인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연결할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우린 테드가 최근에 그 집에 들어가 벽장 속에 숨어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지. 그 지점부터 현실이 갈라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지. 테드가 블레인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가능성은 그럼 배제하는 건가? 아,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아요. 테드가 램프를 가지고 린치에게 한 행동은 달랐어요. 그건 분명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다음 에피소드는 테드가 고교동창생 로비 차우드 변호사를 찾아간 거야. 로비 차우드와 얘기해봤어? 네. 근데 그는 내가 원고에 쓴 것 정도밖에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테드가 유언장을 작성하러 찾아왔었대요. 로비 차우드에게 자신은 평상시 만나는 사람들 무리에 속하지 않는 변호사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음, 어쨌든 로비 차우드의 집에서 과거의 인물들을 만난 것.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기들을 만난 건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 그는 그 친구들 중 일부에게 못되게 행동한 것에 후회하고 있었어. 당신이 그를 현실로 불러오기 위해 과거를, 특히 체스를 강조한 것은 아주 현명한 조처였어. 고마워요. 체스는 그가 꾼 모든 꿈에서 항상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를 단단히 끌어당길 낚시고리처럼 말이죠.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좋았을걸. 좀 아쉬워요. 그래봤자 바뀌는 것도 없었을 텐데 뭐. 심지어 아예 효과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음, 그럴지도 모르죠. 자, 시간표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테드가 린치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나오지. 내가 자세히 보고 싶었던 게 그거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현실과 테드의 편집증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걸 거야. 우린 그가 사무실에 갔고 린치의 비서 니나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은 니나가 자기는 그날 늦게 출근했다고 말하지. 그렇지? 네, 그래요. 근데 니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제 일주기의 다른 모든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부분도 실제로 일어난 거라면 로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경찰이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했을까? 로라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담당 수사관은 칼 브라하터라는 젊은 형사였고 로라는 테드가 라벤더에 수용된 후 그를 두 번 만났다. 형사는 누가 폭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테드가 린치를 죽을 만큼 두들겨 팼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채 램프를 쥐고 있는 테드를 발견했고 사방에 그의 지문이 묻어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서가 사소한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신경을 쓸 리 없었다. 내 말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견하면서 확인했듯 제 일주기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테드가 그날 니나를 진짜로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왜 굳이 그녀를 집어넣었겠어. 그녀는 어떤 그림과도 맞는 조각이 아닌데 말이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로비 차우디의 집에서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난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 로라는 테드가 니나를 만난 사실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고 나중에 그가 린치와 나눈 대화에만 집중했다.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니나가 그날 늦게 출근했다면 테드는 왜 굳이 비서를 언급했을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로라는 탐정소설의 열혈 독자였던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씀을 기억했다. 이야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그것에 주목해라.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니나의 존재가 바로 그런 사소한 사실인 것 같았다. 테드 본인 말로는 린치와 얘기를 시작할 때 니나를 풀어줬고 니나한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사람이 린치였다고 했어. 이것이 테드의 망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 로라는 놀라운 진실을 언뜻 볼 때마다 느끼던 긴장감을 지금 느꼈다. 마커스의 이야기가 아주 그럴듯했다.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왜? 잠깐만요. 1분 후 그녀는 파란색 서류처를 가지고 돌아왔다. 경찰 수사기록 4번이에요. 로라가 말했다.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브라타 형사가 줬었어요. 그 친구 약간 경솔했군. 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내가 굉장한 설득력을 발휘하잖아요. 로라가 머리카락을 휙 젖히더니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녀가 서류처를 폈다. 니나의 주소가 여기 있을 거예요. 진술서하고 함께. 마커스는 로라가 서류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대놓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로라는 린치의 사무실을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페이지에서 멈췄다. 넓게 사무실 전체를 찍은 사진이 서너 장,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근접 촬영에서 찍은 사진, 린치를 폭행하는 데 사용된 황동 램프, 린치의 머리에 난 상처, 얼굴에 난 상처. 사본이라 화질이 형편없었다. 그 중 한 장의 사진이 로라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커스도 몸을 기울이고 보았지만 특별한 건 못 느꼈다. 니나의 책상이 보이는 대기실 사진이었다. 저기 있어요. 로라가 책상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덩킨 도넛 상자였다. 그날 니나가 출근하면서 가져온 도넛이에요. 한 개를 테드한테 권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군. 주목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 이건 니나가 테드하고 함께 있었다는 뜻이잖아. 린치가 도착했을 때도 당연히 거기 있었겠지. 이럴 수가. 근데 니나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일이 우리 생각대로 벌어진 거라면 니나는 테드가 린치를 폭행하기 전에 거길 떠났어. 친구 사이에 사적인 문제였던 거지. 하지만 테드가 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린치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그의 지시에 따랐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자기 상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리고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을 땐 자기도 거기 있었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뭐라고 진술했대. 어... 개인적인 일로 그날 하루 휴가를 냈다고요. 브라터가 사실 확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로라는 서류철 속에 들어있는 기록을 훑어보았다. 아, 여기 있네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안과 예약이 돼 있었다고 했어요. 전화번호랑 주소도 여기 있네요. 어... 내일 니나부터 만나고 출근해야겠어요. 나도 같이 가줄까? 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라가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마커스 옆에 딱 붙어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니나가 그들의 대화를, 진짜 대화를 엿들었다면 테드가 왜 린치를 그렇게 죽도록 때렸는지 알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헉? 당신은 정말 천재예요, 마커스. 로라는 히오를 숨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 마커스의 두 뺨을 만졌다. 그러나 그의 눈을 잠깐 강렬하게 바라본 후에는 손을 내리고 물러났다. 그 후로는 별다른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테드에 대해서 다음날 로라가 니나를 만나고 나면 일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커스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무슨 행동이든 해야 한다고 이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며 갈등하고 있었다. 로라마저도 약간 실망한 기색이었다. 몇 번의 불편한 침묵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야릇한 표정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마커스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에 충분한 자신감을 주진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로라가 좀 피곤하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개운한 상태로 니나를 그녀가 집에 있을 때 만나야겠다고 말했다. 마커스는 자기도 좀 피곤하다고 말했고 다음날 린치의 비서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묵묵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현관 벽장 앞에 서서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산 모자를 꺼내 무슨 중요한 질문이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그랬다. 아주 천천히 모자를 썼다. 지금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오늘 즐거웠어. 그가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로라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고 뺨에 입을 맞췄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 전화할게요. 마커스는 어두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두 번이나 돌아보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후회와 자기 혐오에 휩싸인 채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늘 속에서 실망한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로라는 토요일에는 니나가 출근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혹시라도 못 만나는 일이 생길까봐 아침 7시 30분에 메리맥에 있는 니나의 허름한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로라는 잠을 거의 못 잤다. 마커스와의 저녁 식사가 그녀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된 이유는 린치의 비서가 그녀에게 해줄 얘기가 있을 거라고 진실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잠이 덜 깬 얼굴이 창밖을 엿보더니 사라졌다. 잠시 후 부스스한 차림에 니나가 로라와 퉁명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만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누구세요? 니나 존스 양? 누구신데요? 젊은 아가씨가 물었다. 닥터 로라 힐이에요. 테드 맥케이씨가 내 환자죠. 그녀는 니나에게서 어떤 반응을 보길 기대했다.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가늘게 뜨고 있던 니나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런 사람 모르겠... 당신의 예전 상사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그 남자요. 로라가 덧붙였다. 그러고는 왼손에 들고 있던 서류처를 흔들어 보였다. 브라타 형사에게는 맥케이를 안다고 진술했던데 형사가 내게 확인해 줬다구요. 들어가도 돼요? 문이 열렸다. 아...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니나가 환영해 인사를 했다.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빈 병과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들이 가득 놓인 테이블로 걸어갔다. 로라가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로라.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린치 변호사님은 좀 어때요? 아직 혼수상태예요. 예우가 그리 좋질 않아요.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니나가 어린 소녀처럼 두 무릎을 세워 가슴에 대고 앉았다. 그분 밑에서 오래 일한 게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말수가 적고 좀 특이하긴 했어도 좋은 분이었는데 폭행한 남자는 감옥에 가지 않았나요? 테드 맥케인은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어요.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이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거 알아요, 니나. 브라터 형사에게 왜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 이해하고 또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군요. 니나는 자신 없이 부인했다. 로라는 최대한 설득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해야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무력하고 겁에 질린 아가씨를 보니 협박은 그리 좋은 접근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니나는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로라가 말을 이었다. 경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에 당신이 그날 아침에 가져온 던킨 도넛 상자가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테드가 최근에 증세가 많이 호전돼서 그날 일을 일부 기억해냈고요. 테드가 사무실 문 옆에서 당신을 기다린 일 당신을 위협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 당신하고 함께 린치를 기다렸던 거 당신을 권총으로 위협한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해냈어요. 이걸로 충분했다. 니나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걱정 말아요. 로라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까 말했듯이 난 경찰이 아니에요. 의사죠.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 전부 비밀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의 진술이 테드 맥케이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맥케이하고 린치는 대학 동창이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죠? 아니요. 니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요. 당신이 이미 거의 다 말했잖아요. 린치가 도착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 안 했잖아요. 세세하게 기억나는 거 전부 다 말해줘요. 니나는 얼굴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다. 아, 커피 좀 끓여도 될까요? 잠을 잘 못 자서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도 한 잔 드실래요? 고마워요. 나도 잠을 잘 못 잤어요. 물을 끓이는 동안 니나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양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돌아왔을 땐 완전히 잠이 깬 얼굴에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따라서 컵을 테이블 구석에 놓았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어지러이 놓인 빈 병과 플라스틱 컵을 재빨리 치웠다. 너무 지저분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룸메이트의 생일이었어요. 괜찮아요. 애쓰지 말아요. 직장은 잡았어요? 네, 역시 비서직이에요. 다른 변호사 밑에서. 다행이네. 로라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니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요. 우선 내가 그날 아침 거기 있었단 말을 경찰한테 안 한 건 린치 변호사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형사가 벌써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형사는 내가 하는 말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해해요. 범인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테드 맥케이 전에 사무실에서 그를 본 적이 있나요? 전혀요. 그날 맥케이가 그늘 속에 숨어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을 들었고 흥분해 있었죠. 불쑥 나타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날 해치지는 않겠다고 했고 다른 사무실은 상황이 어떤지 물었어요. 그러더니 린치와 할 말이 있어서 함께 린치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거기 있었어요. 한 5, 6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그 시간 동안 맥케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그 사람 얼굴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바뀌었다니 무슨 뜻이에요? 어... 한순간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고 그렇게 나타난 걸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심지어 나더러 도넛을 먹어도 된다고도 했거든요. 테드는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니나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뭐 그럴지도요. 어쨌든 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린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을 기다렸죠. 변호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내가 변호사님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맥케이가 파일 캐비닛 옆에 서있는 걸 보더니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돌이 된 것 같았어요. 유령을 본 것 같기도 했고. 그때쯤엔 난 긴장이 좀 풀려있었는데 변호사님 반응을 보니까 아까보다도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맥케이 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니나는 커피를 절반 정도 마시고 컵을 컵받침에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린치 변호사님은 내가 거기 앉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는 듯 나를 봤어요. 자기하고 테드는 친구 사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 말을 안 믿었어요. 날 진정시키려고 하는 말 이라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변호사님이 맥케이한테 날 놓아주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맥케이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실 린치 변호사님 이건 누구건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두 팔을 벌리고 그 얘기로 천천히 다가가면서 다 잘될 거라고 후회할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자기와 홀리라는 여자가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로라는 놀란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아 맞아요. 그때 바로 이해했죠. 린치 변호사님하고 맥케이 라는 사람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맥케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요.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것도 그보다 더 분명할 순 없었을 거예요. 의사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로라가 느낀 것은 실망감이었다. 테드가 린치의 사무실을 찾아간 동기가 린치와 홀리의 불륜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테드는 그 사실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시점에 폭발했단 말인가. 그런데 맥케이가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니나가 덧붙였다. 그럼 그렇지. 로라가 생각했다. 니나는 남은 커피를 단번에 마셔버리고 말을 이었다. 린치 변호사님이 굉장히 불안해 했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맥케이한테 날 보내주라고 요구했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맥케이가 동의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신고는 했겠지만 변호사님까지 나서서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호사님을 안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진지하게 부탁하는 거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맥케이 를 속이려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무슨 검은 거래에 관련돼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린치 변호사님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고 그건 진심인 것 같았고 그래서 안 했어요. 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린치가 하라는 대로 한 것 뿐이에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분명히 린치는 죽었을 거예요. 맥케이가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쏴버리겠다고요. 니나 테드가 자신이 거기 온 건 아내의 불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네 확실해요.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서 핸드백을 가져가려고 내 책상으로 갔을 때였어요. 문 반대쪽에서 맥케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청 화를 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블레인의 집까지 날 미행했더라? 내가 봤어.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 남자친구가 블레인이라는 이름이 제목에 들어있는 책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은 확실히 기억했거든요. 26장 그 토요일 테드는 처음으로 체스를 했다. 물론 그는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이 오프닝을 하라고 기다려 주고도 지지 않았다. 환자들 중 체스를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기본적인 수와 몇 가지 간단한 전술만 알 뿐이어서 테드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자신의 월등한 기술이 그들에게 반감을 살까 봐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체스를 뒀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났다. C병동에서 사실상 무적이었던 스케치가 테드에게 경이로움과 존경을 표한 것이다. 게임이 끝나고 쉴 때 테드는 그들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체스 신동이었다는 사실과 참가했던 체스대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원한다면 체스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모두 환영했다. 심지어 레스터까지. 그는 외계인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땐 상당히 이성적이었다. 다음날 샤워실에서 스케치는 B병동 환자들도 체스를 한다고 테드에게 말했다. C병동과 B병동이 체스 시합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C병동이 무참히 패했다고 말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해벌죽 웃으면서 다음에 시합할 때 테드가 같이 나가준다면 B병동 따윈 가뿐하게 이길 거라고 말했다. 스케치는 그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발기했다. 테드는 라벤더에 금세 적응했다. 그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세 집단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체스 파 이외에도 이른바 미친놈 파가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약을 먹고 갇혀있어서 노쇄해진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상태가 심각해서 하루종일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구석진 자리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세 번째 집단은 산책 파 였는데 그들은 실외에 있는 것을 선호해서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즐기거나 커다란 운동장에서 보통 둘씩 짝을 지어 걸었다. 마이크 도스는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환자들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다. 테드는 애초에 자신이 왜 마이크에게 끌렸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지금은 마이크가 인사를 했다. 그는 늘 앉는 벤치에 앉아서 낡아서 너덜거리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읽고 있었던 책이 아니었다. 책 읽는 기계로군. 마이크는 읽고 있던 페이지의 가장자리를 살짝 접은 다음 책을 덮어 옆에 놓았다. 그는 책갈피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거든. 그가 말했다. 테드가 그 옆에 가서 앉았다. 환자들 몇 명이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들이 서로 알아가는 의식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와서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은 체스 친구들하고 게임 안 해. 마이크가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테드는 그의 진지함과 썰렁함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음 오늘은 체스는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 주고 경기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해서 아직도 자네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음 테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과 린치가 우마 서먼 포스터 옆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다. 여기 있는 모든 게 기억이 나. 기숙사 방 이 포스터 근데 이 친구만 기억이 안 나. 밸브는 조만간 열릴 거야. 내가 장담해. 나도 겪어본 일이거든.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모두가 겪어봤을 거야. 자네의 뇌가 밸브를 닫아 놓은 거야.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뇌가 치유되고 준비가 되면 다시 밸브를 열지. 그런 일이 곧잘 일어나. 무서워 죽겠어. 친구를 죽도록 두들겨 패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걸 뭘로 정당화할 수 있겠어. 테드가 고개를 저었다. 고등학교 다닐 땐 문제를 일으키는 걸 즐겼어. 정서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기질에서 벗어났어. 난 평화로운 사람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쩌면 자네 아내가 이 애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온다더니 맞지? 응. 아내랑 딸들이 온댔어.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긴장이 돼. 혹시 아이가 있어? 마이크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대자가 있었어. 대자라는 건 천주교에서 성세 견진 성세를 받을 때 신에 의해서 가족처럼 묶이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말하죠.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했다. 그래도 내 말 이해하지. 테드가 집요하게 동의를 구했다. 어떻게 내 가족을 만나는데 긴장이 될 수가 있지? 딸들을 만나는데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보고 싶은 내 딸들인데 말이야.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렇게 갇혀있는 걸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지. 바로 그거야. 난 밖에 있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애들이 커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데 내가 보호해줘야 하는데 다 잘 될 거야. 두고 보라고. 그의 빌어먹을 인생에서 딱 한 번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 테드는 생각했다. 이봐 마이크 그 주머니 쥐 말인데 마이크가 그를 보았다. 또 봤어? 아니 이봐 테드 아까 내가 했던 말 사실이야. 자네의 뇌는 지유될 거고 적절한 때가 오면 문을 열 거야. 그럼 자네의 친구를 기억하게 될 거고 왜 그를 그렇게 두들겨 뱉는지 그 이유도 생각나겠지. 자네가 말한 이 모든 주기는 자네의 마음이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환각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거야. 연극에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막 같은 거지. 하지만 그 막도 조만간 내려가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돼. 주머니 쥐는 자네가 볼 준비가 되기도 전에 자네 겉은 뒤로 데려갈 수도 있어. 그건 위험할 수도 있고. 27장 마커스 마커스는 로라와의 데이트를 하나 부터 열 까지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 고문하고 잃어버린 모든 기회에 대해 후회하느라 잠을 설쳤다.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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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땐 구내식당에 가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는 바로 부엉 문 옆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은 4인용 테이블을 골랐다. 그는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읽지도 않을 거면서 두꺼운 병리학 책을 갖고 왔다. 샐러드 빨리 먹기 신기록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샐러드 접시 옆에 책을 놓았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에는 거의 점심을 먹지 않던 로라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커스를 발견하자 손을 흔들더니 급히 그에게 걸어왔다. 할 말이 있어요. 마커스는 그녀의 흥분한 표정을 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다행이군. 뭐 먹을 것 좀 갖다 줄까? 아뇨. 아뇨.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니나를 만나러 갔는데. 니나? 마커스는 몇 초 동안 혼란을 숨기면서 누구의 이름인지 기억을 더듬다가 생각해냈다. 린치의 비서 로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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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던킨 도넛 상자를 찾아낸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쉽더라고요. 테드가 제 1주기에서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그들이 보내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요. 로라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마커스의 얼굴 바로 앞에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마커스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았고 동료 몇 명이 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니나가 떠나기 전에 문 안에서 테드가 린치한테 하는 말을 들었대요. 블레인의 집까지 미행한 거? 자기가 알고 있다고 말했대요. 마커스는 이 조각을 퍼즐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 자신도 이 일에 점차 끌려들고 있었다. 이 단순한 진술은 두 가지를 말해주었다. 첫째, 린치도 블레인을 알았다는 것. 둘째, 테드가 블레인의 집에 찾아간 것이 두 친구 사이의 대결과 그에 따른 폭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로라가 물었다. 테드가 블레인의 집에 갔다는 데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내 의견을 묻는다면 난 테드가 친절한 의도를 가지고 블레인의 집에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죽이려고 갔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흠씬 두들겨 패주려고는 했던 것 같아. 진실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커스. 그날 밤 테드가 블레인을 찾아간 동기가 이 모든 것의 열쇠인 게 틀림없어요. 테드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선 블레인과 해결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린치가 거기까지 테드를 미행했고 테드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어쩌면 린치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때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상당히 관건은 테드와 블레인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우리가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좋을까? 테드의 가족이 테드를 보러 오기로 했어? 내일요? 아 좀 불안해요. 다 잘 될 거야.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감성적인 만남은 대단히 생산적일 수도 있고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녀가 일어섰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쩔 거야 로라. 다음 상담 때 다 풀어놔야 할 것 같아요. 카드를 모두 펼쳐 보여주는 거죠.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여 찬성을 표시했다. 로라 네? 어젯밤에 정말 즐거웠어. 마커스가 말했다. 자신의 비겁함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를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이었다. 그녀는 동정하는 듯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이것은 마커스를 우울의 나락으로 밀어버리기에 충분했다. 28장 테드는 아담하게 꾸며진 작은 휴게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7살 여자아이가 상상하는 감옥처럼 생긴 춥고 끔찍한 시병동 면회실 대신 이곳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로라가 편의를 봐준 것이다. 테드가 면회실 말고 다른 곳에서 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로라는 그를 시병동에서 데리고 나오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고 그걸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각해둔 방이 있다고 말했다. 세 명의 경비가 밖에서 그 방을 지키고 있을 예정이었다. 한 명은 문 옆에서 두 명은 창가에서 쇠창살이 없는 창밖을 내다보는 게 이렇게 좋구나 테드는 생각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되었다. 그는 파란색 리넨 바지에 헐렁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살이 좀 빠졌다. 세월이 흐른 걸 보여주는 증거는 마른 몸만이 아니었다. 이젠 이 정도로 옷을 차려입는 것조차 자꾸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났다. 그는 손을 깍지 끼고 2인용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였고 테이블을 빙 돌아서 나무 의자로 가서 다시 앉았다. 금방 또 일어섰다. 구석에 소형 냉장고가 있었고 그 위에 있는 선반에 커피컵이 몇 개 있었다. 그는 그 선반으로 다가가서 무심결에 컵 손잡이를 일렬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로라는 몇 분 전에 홀리와 딸들을 데리러 나가고 없었다. 문이 열렸다. 로라가 뒷짐을 치고 혼자 들어왔다. 뒤에 뭔가 숨기고 있었다. 미안해요 테드 딸들은 올 수가 없어요. 당신 생각이 맞았어요. 당신이 아내와 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갇혀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재빨리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한 손은 비어있었다. 다른 손에는 털이 있는 가방이 걸려있었는데 거기서 곧 주둥이와 털 없는 꼬리가 나오더니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주머니 쥐가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로라가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큰 손으로 그 주머니 쥐를 꽉 쥐고 있었다. 그러자 주머니 쥐가 어린아이의 비명처럼 끼익하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로라가 몸을 떨면서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곧 벌떡 일어섰을 땐 다른 로라 힐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방문객을 맞을 준비 됐어요? 여자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기쁨에 찬 외침이 그를 공격해 소파로 밀어붙였다. 아빠 딸들이 완벽한 하모니로 노래했다. 신디와 나딘이 테드의 몸에 달라붙었다. 그는 두 팔로 딸들을 감싸안았다. 다시는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가져온 그림이 구겨질까 봐 걱정이 된 나딘이 먼저 떨어졌다. 나딘은 둘 중 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합리적이었다. 테드와 비슷했다. 신디는 개방적이고 극적인 것이 홀리의 판박이었다. 둘 사이에서는 신디가 주로 리더 역할을 했다. 내 그림이야 나딘이 말했다. 그게 어떻게 네 그림이냐 아빠 아빠 주려고 우리 둘이 그렸어 응? 아빠 왜 울어? 테드의 눈이 젖어있었다. 그가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다.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신디가 다시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도 아빠 보고 싶었어. 나디는 자기도 같이 가서 끌어안을까 말까 망설였다. 두 손에 든 그림을 보더니 결국에는 잠자코 기다렸다. 테드는 언니의 어깨 너머로 나딘을 바라보며 웃어주었다. 그와 나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고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가 그림 그렸어. 신디가 아빠에게서 몸을 떼면서 말했다. 아빠 줘 지금 응? 나딘 봐봐 우리 모두 해변에 있어. 여기가 엄마? 여기는 우리? 설명할 필요 없어. 라딘이 끼어들었다. 테드는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가족 네 명은 바다 앞에 서 있었다. 테드는 낚싯대를 들고 홀리는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딸들은 각자 돌고래 튜브를 들고 있었다. 돌고래 튜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상했다. 그 전 해에 하나를 샀는데 서로 갖겠다고 계속 싸워서 테드가 하나 더 사주자고 했지만 홀리는 하나를 나눠 쓰는 걸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녀의 말이 옳았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 어디다 놓을 거야? 여기 아빠 방 진짜 좋아.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 볼게. 언제 집에 올 거야? 신디는 애둘러 가는 법이 없었다.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또 다른 면. 모르겠어. 하지만 곧 돌아갈 거야. 신디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가 그랬는데 여기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병원 하고는 다르대. 그런데 여기서 아빠 머리 안 아프게 해주는 거야? 테드가 미소를 지었다. 맞아. 아빠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내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 이미 많이 좋아졌어. 신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딘이 아빠 머리에 튜브가 붙어있을 거랬어. 내가 언제 테드가 나딘을 꼭 끌어안았다. 나딘이 소외된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너희가 물어봐줘서 기뻐. 머리가 아프면 할아버지 엉덩이 뼈 붙일 때 받은 것 같은 그런 수술로 고칠 수 없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땐 약을 먹어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이야기? 응. 이야기. 그걸 상담 치료라고 하는 거야. 아 엄마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에서 하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는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상담해.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처럼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힐 선생님한테 인터넷으로 상담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아빠가 집에 올 수 있어? 테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 중요한 건 아빠가 곧 집으로 너희 곁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었다. 테드는 딸들의 표정을 아빠가 자기들과 함께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표정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그가 정말로 자살을 시도했나?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친구를 폭행한 테드를 일곱살난 두 딸을 엄마에게 남겨놓고 자살하려 했던 테드를 이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는 자신이 이제 그런 테드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반드시 라벤더에서 나가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고 사업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으면 린치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들은 30여 분을 함께 보냈다. 아이들은 학교에 대해 얘기했고 엄마가 사준 에이리얼과 엘릭스 인형에 대해 외할아버지네 동네에서 만난 새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다. 신디와 나딘보다 두 살 많은 새 친구 헤일리는 고등학생인 언니가 있어서 아는 게 정말 많았다. 화장하는 법을 알았고 신디와 나딘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었다. 엄마가 알면 큰일이었다. 테드는 엄마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울컥했다. 홀리가 항상 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홀리는 왜 딸들과 함께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페데리코 아사트의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의 28장까지 낭독해드렸습니다. 테드가 신디와 나딘을 만나서 왜 제가 안심이 되는 건지요. 네. 다음 시간 또 기다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깜빡하셨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도요. 5 jä bapt Matt instal 된다는 결 첫 1 September 4 6 5 5 감사합니다.